안녕하세요 K뮤직TV의 K입니다. 오늘은 싱어게인 10화 탑10 결정전에 마지막 한자리를 놓고 펼쳐지는 패자부활전과 탑6 결정전의 일부 무대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송중 먼저 나온건 당연히 패자부활전 무대였는데요 패자부활전을 치러야 될 뮤지션들은 각각 55호, 32호, 26호, 33호, 그리고 17호, 59호 가수들이었습니다. 패자부활전은 짧은 연습시간이 주어졌고 모두가 함께 무대에 올라서 한 명씩 노래를 부른 뒤에 결과가 산정되는 방식이었어요. 딱 한 명만 선택되는 것도 그렇고 무대 위에 다 같이 올라가서 한 명씩 노래를 부른다는 것도 그렇고 다소 부담스러운 무대일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무대보다 오히려 조금 더 공정할 수도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가장 먼저 노래하신 가수분은 55호 가수분이었습니다. 활동명은 하진이구요. 본명은 정진하씨라고 하네요. 그리고 좀 찾아보니까 JTBC 스튜디오 소속 가수네요. 그런 내용은 넘어가구요. 아무래도 예비곡,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곡으로 경연을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자진있는 노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55호 가수분이 선택한 곡은 크러쉬와 한상원님의 스킵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크러쉬야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한상원씨도 여러분이 이미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펑크 기타리스트이자 블루스 기타리스트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TMI이긴 하지만 제 선생님이기도 하시구요. 55호 가수 하진씨의 무대는 편곡 스타일상 리듬을 좀 가지고 놀고 리듬 위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는 스타일을 보여주셔야 하는 곡이었는데요. 사실 이 자유롭게 라는 표현은 그만큼 리듬을 상당히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오히려 역설적인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반이나 중반부 이렇게 리듬을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시점 이후에는 정말 완벽한 무대여야만 올라갈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부족한 연습시간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절 이후에는 더 많이 흔들리셨는데 똑같이 연습시간이 부족한 입장에서 평소에 어떤 곡을 어떻게 소화해왔나 이런 요소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무대를 보여준 가수는 32호 가수였습니다. 사이로 라는 활동명을 가진 팀인데요. 두 분 모두 국내 유명 실용음악과 출신이시네요. 바로 앞에 55호 가수도 국내 유명 실용음악과 출신이고 이 사이로 라는 팀에 있는 분과도 같은 학교 출신인데 확실히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이제 실용음악과 출신들의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실용음악과 출신 학생들이 도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한 제 비판적인 의견은 추후에 다시 영상으로 작업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분들은 무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라는 곡을 선곡을 하셨는데요. 뭐 사실 지금 패자전을 치르시는 모든 분들은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겠죠. 무대를 쭉 보니까 호흡도 굉장히 잘 맞고 확실히 팀으로 활동을 해왔다는 티가 좀 많이 납니다. 거기다가 두 분 다 굉장히 여심을 끌어당길 만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나 어린 친구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 두 분이 워낙 색이 비슷하시다 보니까 듀오에서의 그 대비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다소 심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무대나 편곡도 뭔가 결정적인 한방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한방을 강조하는 오디션 스타일의 편곡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솔직하게 말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경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무대는 26호 가수였습니다. 본명은 서영주 씨였고요. 30호 가수 이승윤 씨의 알라리 깡숭이라는 밴드와 더불어서 이분도 너드커넥션이라는 인디밴드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분의 너드커넥션이라는 밴드는 결성 이후 초반에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머겐자 뭐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한 발음으로는 뭐 이머겐자에 가깝지만 어쨌든 세계의 밴드 대회에 출전을 하셔서 수상했던 전력도 있으세요. 이 무대에서는 신승훈 씨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라는 곡을 선곡을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꽤 잘 어울리는 선곡이었다고 생각해요. 다소 심심하지만 이 가수의 색깔과 정말 잘 어울리는 선곡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할 게 없다는 이 부분이 이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경연을 해야 하는 이 패자부활전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수 무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방송 편집이 패자부활전을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이걸로 시간을 좀 끌겠구나 싶었었는데 의외였습니다. 아마 뒤에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 무대 네 번째 무대는 바로 33호 가수 활동명 유미 이분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본명은 오유미 씨라고 하고요. 이분은 히트곡이 몇 곡 있고 정규 1집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에는 심지어 정우성 씨와 전지현 씨가 출연하셨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분의 대표적인 히트곡인 별이라는 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하중 씨 주연의 미녀는 괴로워 영화의 엔딩곡으로 삽입된 ost였죠. 그리고 실제 김하중 씨의 보컬 트레이닝을 담당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브루의 명곡, 복면가왕, 슈가맨 등 꽤 큰 음악 프로그램들에 다수 출연하셨고요. 무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분의 이전까지의 무대는 다소 좀 과한 감정선에 몰입이 잘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뮤지션이 너무 과하게 감정 표현을 하면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정이 깨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전 무대에서도 정승환 씨의 너였다면을 선곡하셔서 조금은 과한 감정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심사위원들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번 무대에서의 선곡은 박효신 씨의 숨이라는 곡을 고르셨는데 정말 듣자마자 이 곡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되는 곡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종류의 선곡은 한 번으로 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효신 씨의 숨을 부르실 때 1절 시작하자마자 또 과한 그 감정선 때문에 집중을 잘 못했습니다. 가수의 감정 때문에 노래를 듣는 제 감정이 방해받는다는 느낌일까요? 코러스 이전의 브리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고도 많이 나갔고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좀 있었던 무대라고 생각했어요. 이분의 보컬 톤이나 창법을 유심히 들어보면 사실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장르가 몇 개 떠오르는데 굳이 발라드를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뭘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좀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어서 다음 무대를 보여주신 가수는 17호 가수였어요. 선곡은 토이의 거짓말 같은 시간이라는 곡이네요. 17호 가수 한승윤 씨에 대한 이야기는 제 바로 전 영상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 원곡자인 유희열 씨 앞에서 토이의 노래를 선곡한 게 조금은 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원곡자 앞에서 원곡자의 곡을 연주하거나 부르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담거나 아니면 매우 빼어난 보컬과 기교로 승부를 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매우 고퀄리티의 편곡을 담아야 하는데 17호 가수 한승윤 씨는 보컬만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기에는 다른 참가자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면 전혀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대를 보여주신 가수는 59호 가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크레용팝의 초아 씨죠. 본명은 허민진 씨라고 합니다. 크레용팝의 다른 멤버인 웨이 씨. 웨이 씨와 일란성 쌍둥이로 알려져 있죠. 저도 잘 모르고 있었다가 사진을 몇 개 찾아봤는데 정말 구분하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크레용팝이 굉장히 유명하던 그 시절에 저도 이분이 노래 잘 부른다는 거는 영상으로 몇 번 봐왔었습니다.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좀 알려진 이야기였죠. 뮤지컬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노래 부른 게 영상으로 꽤 주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번 무대 선곡이 참 재밌는데요. 무려 33호 가수 유미님의 별을 선곡하셨어요. 듣자마자 어쩌면 참 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곡으로 59호가 탑10에 간다면 제작진이 정말로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이런 뭔가 드라마 같은 서사를 마다할 리 없겠죠. 하지만 무대를 보는 순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불안했어요. 리듬도 불안하고 음고도 불안하고 보컬의 컨트롤도 좀 불안하고요. 아무래도 좀 많이 떨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준비 시간이 부족한 만큼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까지 탈락 후보들의 무대를 보고 나서 제 결과 예상은 사실 26호 가수가 탑10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여섯 분이 다 무대가 완벽하지는 않았고 또 뭐 완벽할 수도 없었고요. 이후에 모든 무대 단계는 사실 다 완벽해야만 하는 정도의 소위 말해 빡센 경연들이라 티끌 만큼의 실수도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패자전에서 아쉬운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하면서 방송을 봤는데 제 느낌에 제일 덜 아쉬웠던 무대가 26호 가수분의 무대였거든요. 뭐 심사위원분들은 막 다들 너무 잘했다. 선택을 못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도 써주셨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결과를 회의하는 장면에서 편집으로 장난쳐가면서 시간을 오래 끌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확실히 이 두 시간이라는 방송 시간 안에 탑6 결정전의 일부 무대와 그리고 시청자들의 일종의 어그로를 끌만한 예고편까지 꾹꾹 눌러 담다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겹지 않게 초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패자조에서의 결과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33호 가수 유미씨가 선택되셨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을 보면서 대본을 준비할 때마다 보통 실시간으로 싱어게인을 보면서 대본을 작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부분이 심사위원분의 피드백과 겹칠 때도 있고 그래서 제 멘트를 지워야 될 때도 있고 심사위원의 멘트를 생략할 때도 있고 하는데 결과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상한 부분이랑 맞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번엔 심지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나니까 라이브로 그 무대를 정말 다시 다 보고 싶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믹싱되지 않은 후보정되지 않은 라이브를 다 보고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유미씨의 무대가 최저전 무대 중에 최하위권 무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 결과는 만장일치였죠. 여기서 제 예상이 얼마나 잘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심지어 이혜리씨는 이 과한 감정 부분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선희씨 역시 그전에 지나친 모습이 많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유희열씨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전과는 다르게 노래가 잘 들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전혀 공감을 못했어요. 여전히 감정은 과했고 이전까지의 무대와 큰 차이는 못 느꼈고 선곡조차도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했다고 봤거든요. 뭐 생각하는 건 다 다를 수 있지만 만장일치라는 부분이 참 의외였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의 무대에서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완벽히 컨트롤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힘들 수 있겠죠. 이제는 정말 출중한 분들만 남아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제가 제발 과하게 하지 않았으면 했던 그 편집이 등장했습니다. 가수들의 이름을 밝히는 시간 결국 그 부분을 좀 과하게 가더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앞을 짧게 편집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거창하게 명명식 뭐 이런 이름까지 사용하고 사실 명명식이라기에는 그분들 이름이 이미 있죠. 어쨌든 그 과했던 명명식은 현재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30호 이승윤씨의 소개를 가장 마지막으로 배치해서 또 방송국 특유의 편집을 보여주셨고요. 탑6 결정전의 일부 무대를 보여주면서 방송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또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네요. 바로 패자부활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특히나 싱어게인이 저한테 더 피곤한 이유가 너무 많은 패자부활전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댓글을 주신 분들 중에서 패자부활전이 많아서 오히려 무대를 더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무대를 싱어게인 아닌 곳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뭐 현재 상황이 좀 더 나아진다면 오프라인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TV 프로그램이 정말 간결해진다면 재미가 없어지겠지만 시청률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까지 과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이번 라운드의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방송을 보셔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탑6 결정전은 탑10 중에 어게인 상위 5명이 한 명씩 지목해서 대결 상대를 고르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 지목한다 라는 부분하고 1대1로 대결하는 이 포맷을 딱 인지하자마자 음 그러면 30호 가수 무대는 이번 화 좀 더 길어지면 다음 화에도 보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방송을 기준으로 아마 이 무대들도 순서에 따라서 편집된 게 아니고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을 텐데 방송을 기준으로는 첫 번째 무대가 이정권씨와 김준휘씨의 무대였습니다. 방송에서도 실명을 거론하는 만큼 저도 앞으로는 실명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정권씨는 아이유씨의 곡 이름에게 라는 곡을 선곡하셨는데 정말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곡을 선곡하셨네요. 노래방에서라도 아이유씨 곡을 불러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유씨의 노래가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높아서가 아니라는 거는 한 번만 불러봐도 알 수 있죠. 뭐 어려운 곡이라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버스부터 리듬이나 소리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불안함을 좀 노출하셨고 코러스로 가는 길목에 브릿지 같은 부분에서도 덜컥덜컥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키업이 되는 편곡도 다소 좀 어색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오디션 특성상 한 번 더 키업이 되겠구나 하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오디션 프로그램답게 한 번 더 키업이 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죠. 이 무대 자체는 사실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잘 만드셨고 노래도 정말 잘 하셨어요. 몇 번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마지막을 향해서 끌어가는 그 서사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보여주셨던 보컬 실력에 비해서 이 무대에서 보컬은 디테일이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심사평도 당연히 긍정적인 분위기의 심사평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대결 상대인 김준휘씨 이분은 이정선씨의 외로운 사람들 이라는 곡을 선곡하셨어요. 사실 이 곡이 제가 밴드에서 가요를 불러야 할 때 가장 자주 불렀던 곡이라 저한테도 남다른 곡인데요.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곡이었습니다. 단지 제가 전 무대들부터 좀 느껴왔던 부분이지만 일단 허스키보이스가 좀 너무 과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보이스인 만큼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이 바이브레이션 역시 저한테는 살짝 너무 과하게 느껴져요.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할까요? 거기다가 이번 무대는 편곡도 다소 어지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만들어주고 터져야 할 부분에서는 확실히 터져줘야 효과가 좀 극대화가 될텐데 너무 복잡한 느낌이었어요. 이 곡을 다 보고 심사위원 김종진씨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 가요계에서는 블루스가 한번도 각광받지 못했다.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블루스를 들으니까 좋았다. 사실 뭐 듣기에 따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심사평이지만 저한테는 특히나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 역시 블루스 뮤지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블루스 뮤지션으로서 앞으로도 블루스가 대중음악의 주제가 될 일은 거의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슬픈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번 곡이 블루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연에서 들려준 편곡이나 스타일이 블루스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는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정확한 표현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어려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두 분 다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확실히 앞에 무대인 이정권씨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편곡과 보컬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못했다 라기보다는 시기와 때의 적절한 편곡과 보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6대2의 스코어로 이정권씨가 탑6에 진출하시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대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두 번째 톱6 결정전 무대에서는 이무진씨와 이소정씨 두 분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무진씨야 뭐 이미 엄청난 주목을 받고 계시는 분이고 이소정씨 도 사실 아는 분들은 다 아는 가수죠. 특히나 어린 친구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두 분 다 가창력이 정말 대단하셔서 기대를 하고 봤습니다. 먼저 무대를 보여주신 건 이소정씨였는데요. 서편제 OST 살다보면 이라는 곡을 불러주셨는데 어머님을 떠올리면서 부르셨다고 해요. 약간 불안하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머니라는 곡의 주제가 사실 노래 부르는 사람의 감정을 흔들기 굉장히 쉬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컨트롤을 잘 하면서 넘어가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데 컨트롤하는 노하우가 자리잡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계기로 이런 목소리를 가지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이분 무대를 보신 김이나씨가 탑10 이후부터는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확장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소정씨가 어린 친구들부터 중장년까지의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감정과 목소리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탑10 이후부터 확장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일부분은 동의를 하고 그냥 감성에 대한 코멘트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뭐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진짜는 어디에서나 통하게 마련이니까요. 이선희씨도 매우 극찬을 하셨는데 사실 이선희씨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저도 이 무대를 라이브로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극찬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닐텐데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해지더라구요. 아무래도 제가 보고 들은 것과 다른 무대를 보고 계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고 있는 TV 화면보다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무대를 보고 계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소정씨와 대결한 가수 이무진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매우 어린 나이 지금 탑10에서 가장 어린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가요계 가장 꼭대기에 계신 조용필씨의 음악을 선곡을 하셨어요. 꿈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어찌보면 이무진씨 자체가 그러니까 이무진씨의 나이 이무진씨의 환경 그리고 찐무명이라는 타이틀이 꿈을 이야기하기에 딱 적합한 시기와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보니 곡의 주제와 뮤지션이 굉장히 잘 들어 맞는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를 딱 들고 나오셨는데 초반부에는 기타를 그냥 뒤로 메시고 보컬에만 집중을 하셨어요. 정말 시작하자마자 이분 목소리 정말 깡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정말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음철이나 음유지나 이런게 정말 뭐랄까 마치 아주 화려한 케이크의 마지막 장식 하나를 딱 올려놓는 것 같은 그런 완성도 있는 보컬이었어요. 굉장히 유려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게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대에서도 제가 지난 63호 영상에서 언급했던 기타에 관한 문제가 살짝 보였어요. 굉장히 짧은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러밍을 하는데 반주와 안 맞습니다. 리듬이 이게 보컬에 집중하다 보면 리듬이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노래를 안 부르고 기타만 그 부분을 다시 쳤다고 하면 엄청 잘 맞추셨을 거지만 아마 노래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에서 좀 아쉬움을 보인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곡의 편곡은 좀 뻔하다 싶을 정도의 오디션스러운 편곡이기도 해요. 저나 여러분은 벌써 오디션 관련 프로그램의 영상을 10년 이상 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한 편곡인데 무엇보다 이 이무진 씨가 목소리로 모든 걸 그냥 다 커버해 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가창력 하나로만 놓고 보면 저는 여태까지 봤던 싱어게인 모든 가수들 중에 정말 원탑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도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심사위원 김이나 씨도 이 가사와 이무진 씨의 싱크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런 부분이 정말 선곡이 좋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유희열 씨는 이무진 씨에 대해서 싱어게인에서 가장 훌륭한 원석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맞는 표현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보컬로만 따져보면 원석이 아니고 이미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보다 보컬적으로 좋았던 가수가 싱어게인 전체에 없었고 또 앞으로도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저다운 결과가 생깁니다. 이소정 씨가 무려 7대1의 스코어로 승리를 하셨어요. 이 결과를 보니까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라이브로 보면 조금 이무진 씨가 약했을까? 아니면 라이브 환경에서 음압의 차이가 좀 있었나? 아니면 내가 못 들었던 실수 같은 게 있었나? 아니면 심사위원들에게 편곡이 어필을 못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심사라는 건 심사위원의 픽이니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딴지 걸 이유도 없죠. 그치만 저는 이무진 씨의 이 디테일한 보컬에 굉장히 감탄을 하고 난 이후의 결과라 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단 한 개의 어게인으로 패자부활전에 가야 한다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네 뭐 본격적인 무대는 여기까지가 이 방송의 마지막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시청률을 위한 예고편이라든지 아니면 탈락한 가수들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쭉 보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정말 이제부터는 가창력 하나로만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만큼 가수들은 앞으로 남겨진 모든 무대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담 속에서는 사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니까요. 모두가 실수를 한다면 그 와중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돋보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음악 외적인 그러니까 무대 외적인 요소들이 개입하기도 쉬운 타이밍이죠. 부디 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결과 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서사로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느낀 점은 좀 대결하는 방식이 다소 지겹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 싱어게인 리뷰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이 가수들의 수많은 무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피로도가 쌓이는데 심지어 포맷도 다 거기서 거기고 이러다 보니 여간 피곤한 게 아니네요. 심지어 싱어게인에서 제가 느끼는 또 하나의 피로함은 사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가수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게 이 프로그램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하면서 저에게는 또 다른 피로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싱어게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보지 않았던 혹은 봤던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그 수많은 참가자들이 다 저마다의 간절함과 사정을 가지고 오디션에 뛰어들고 또 그걸 견뎌내고 잃어오고 이렇게 버텨온다는 사실을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제가 존경하는 마음과 응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막상 음악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데는 출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만 해도 주변에 음악하시는 분들 중에 경연이나 대회에 참가하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저도 그분들의 의견의 일부분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경연이라는 구조 자체가 사실 경연이라는 구조 자체가 예술가의 예술적 감상을 어느 정도 깎아먹는 느낌이 좀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참가자분들은 그 시선을 넘고 불편함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리스펙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 무언가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 밤에도 밤새워서 잠을 설쳐가면서 연습하고 창작하고 계시는 많은 뮤지션들께 이 싱어게인이나 다른 여타 경연의 결과와는 상관없는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이 쏟아지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싱어게인 방송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에 대해서도 가장 빠르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제가 요즘에 힘이 많이 납니다. 댓글로 함께 소통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K-뮤직TV의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